뉴 옥션 갤러리 라는 겁니다. DNA, 뉴 옥션 갤러리, 그 약자에 대해, 근데 거기서 이제 미디어 작품을, 세계적인 작가들하고 미디어 작품을 같이 전람회 했는데 내 작품을 타이틀로 걸었어요. 내 작품 제목을. 그 24분의 1초의 의미, 69년도에 만든 거. 그걸 갖다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답니다. 받아가지고는 싱가폴 현대미술관 관장이 그걸 보고 아 이게 너무 좋다고 싱가폴 현대미술관에서 지금 그걸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